이번에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수매수 1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9조 원어치 샀더라고요. 지금 되게 본질적인 문제에서 발목이 잡혀 있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GOS 논란, 발열나니까 성능 떨어뜨리는 기능을 했던 거 파운드리 수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는 논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전망 반도체가 성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느꼈을 때 애플은 직접 반도체를 설계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돼버렸고 삼성은 GOS를 깔았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무슨 하류 기업으로 전락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 진짜 스스로 깨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월요일 권순 기자님 모실 시간입니다.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MT 저도 좀... 항상 문제가 뭐냐면 MT 가려고 하면 복학생들의 문제입니다. 이 신입생들이 좀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복학생들은 아저씨 들어와서 이 와짜 그렇게... 아니 지도 교수님도 그래요. 같이 가주셔야죠. 그러면 내가 찬조금 줄 테니 갔다 와 그래야 되는데 어 그럴까? 그게 문제야. 네 적당히 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권순우 기자님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 준비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짧게 끊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삼성전자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현대차 얘기 좀... 이번에 개인들이 올해 들어서 순매수 1위 종목 보니까 삼성전자 9조 원어치 샀더라고요. 9조 원을 샀어요? 네. 근데 2등이 네이버인데 1조 3천억이에요. 너무 차이 났네. 삼성 진짜 많이 샀죠.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샀죠? 삼성전자 좀 뭐 좀 해줘야 돼. 이렇게까지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러니까 뭘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릴 건데. 4위는 현대차예요. 거기도 1조 정도 사드렸는데 현대차 얘기도 시간 있으면 드릴 건데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관련한 얘기 많이 하려고요. 아니 뭐 전 주식 투자자의 김보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 아 의리. 의리.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 발표했어요. 후배 기자가 와가지고 선배 숫자 나왔는데 어때요? 보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네 싶은 거예요. 와 어닝 서프라이즈다. 에이 근데 뭐 시장에서 이거 반응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52주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77조 원에 영업이익이 14조 천억 원인데 이게 컨센서스가 원래 13조 원이었어요. 그러면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만 1조가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LG전자가 1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났는데 1조 8천억 났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서프라이즈만 1조가 난 거거든요. 근데도 뭐 그냥 뭐 그냥 그렇습니다. 감흥이. 네 뭐 내용들을 보면은 메모리 가격이 조금 하락하다고 예상했던 게 하락폭이 좀 축소가 좀 됐고 그리고 아이폰이나 갤럭시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플렉서블 OLED 패널 있잖아요. 플렉서블 OLED 있고 패널 출열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TV 쪽에서는 LCD 패널 가격 중국에서 엄청나게 올려놨었는데 그게 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된 게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뭐. 근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4월 28일 날 있어요. 삼성전자는 환율 영향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어닝 서프라이즈만 1조인데. 그 환율 효과까지 그렇게 감안해서 움직이질 않아요. 지금 되게 본질적인 문제에서 발목이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면서도 전혀 주가랑 반영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굉장히 삼성전자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압박에서. 지난주 목요일날부터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 홈페이지에다 질문을 좀 모집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전에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펀드매니저 대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거기에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컨퍼런스 콜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애널리스트들만 따로따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제 주주들이 워낙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주주들의 문화가 변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주주 소통 강화를 위해서 하고서 실적 발표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대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도 주주들이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는 좀 공들여서 질문을 좀 짜서 보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컨퍼런스 콜을 하게 되면은 이거 되게 내용도 어렵고 막 길고 그래서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거 얘기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좀 계속 듣다 보면은 좀 어려운 얘기들이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억제를 제가 세 가지 정도로 오늘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GOS 논란 이전에 한번 제가 다뤄 적이 있었던 그 발열나니까 성능 떨어뜨리는 기능 했던 거 그 부분하고 파운드리 수율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라는 논란 그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간대체 가격의 전망 관련한 것이 이게 삼성전자의 굉장히 본질적인 펀더멘탈과 직결되어 있는 주제들이거든요. 이 부분들에서 좀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GOS 논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은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AP라고 해서 통합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성능이 얼마가 좋으냐가 프리미엄폰의 어떤 상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빅테크 회사들이 차기 칩을 낼 때 이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를 가지고 경쟁을 해요. 그래서 삼성이 와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성능 제일 좋은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라고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성능을 내려고 하면 열이 많이 난다고 해서 성능을 내려고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로 못 내게 해버리는 그런 논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열이 심해서 못 쓰는 기능을 뭐하러 하냐 그런 거잖아요. 차가 시속 300km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이어진 논란이 뭐냐면 그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삼성 잘못이 아니고 퀄컴이 잘못한 거 아니야? 반도체에서 열이 나니까 그런 건데 그럼 반도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 논란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논란이 뭐였냐면 삼성이 퀄컴이 설계는 했는데 이 제조는 또 삼성 파운드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가 잘못돼서 발열이 잘못 나온 거야? 아니면 삼성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논란은 또 뭘로 넘어가냐면 퀄컴이 지금 스냅드래곤 8의 플러스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TSMC에서 만들기로 했어요. 5월 달 되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나왔는데 발열이 없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 때문에 발열이 생긴 게 되잖아요. 삼성이 못 만든 거죠. 삼성이 못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퀄컴도 잘 안 되더라. TSMC에서 만들었는데도 안 되더라. 설계가 잘못된 거고. 설계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밖에 없어요. 삼성이 쓸 수 있는 건. 그럼 갤럭시 자체를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성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제가 아는 멘토 분이 해주신 얘기가 그런 논란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삼성은 스마트폰 회사다. 칩 회사가 아니다.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스마트폰 회사인데 설사 반도체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최종 책임은 소비자들한테 물건을 파는 삼성한테 있는 거다. 삼성이 여기서 아 이거는 퀄컴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건 파운드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드 유저가 체감하는 성능을 좋게 만들지 못한 모든 책임은 삼성 스마트폰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텔레비전 샀는데 안 나오면 LCD 어디서 납품 받은 거야? 이런 거 별로 심각하게 얘기 안 하잖아. 삼성은 따지는 거죠. 맞아요. 삼성 TV, LG TV 왜 이래? 그런데 GOS 문제를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게 이 논란을 일으켰던 사장님이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연임이 되는데 이 당시에 개인들이 거의 운동을 했었어요. 저 사람 부결시켜야 된다고 반대 눌러라고 주총 가서 전자주총 가서 반대 눌러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의 99% 찬성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삼성 내부에서도 이게 그러면 GOS 논란 때문에 삼성 S22가 안 팔렸냐? 아닙니다. 잘 팔렸습니다. 6주 만에 국내에서 100만 대가 넘게 팔렸는데 이게 삼성 S21 같은 경우가 8주 걸리던 게 S22가 6주 만에 100만 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S펜이 있던 울트라가 모델이 제일 비싼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모델 판매량이 절반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S21 플러스라든지 S22라든지 이런 거가 한 20%대가 나왔다면 제일 비싼 기종만 50%가 나왔고 또 올해 국내 스마트 판매가 한 350만 대 정도 됐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작년에 400만 대였었는데 올해 350만 대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체 시장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의 S22는 엄청 잘 팔린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애플, 아이폰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삼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S21이 폭망을 하면서 그때 교체를 못한 사람들이 2연이 됐어요. 그래서 S22가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좀 나가긴 하지만 저는 이거 그렇게 긍정적인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럼 경쟁자들은 뭐하고 있는지도 함께 보면 좋은데 여기서 저는 제 딴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걔를 아이폰, 애플이 아이폰 SE 3세대 모델을 내놨어요. 아이폰의 저가형 모델이에요. 가격은 한 절반 정도 되고 나왔는데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디스플레이도 OLED 안 쓰고 LCD 옛날 거 그냥 쓰고 뭐 싸구려 싼 맛에 쓴 거 아니에요. 디자인도 SE 2세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SE 2세대는 아이폰 8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7년 전에 나온 아이폰 8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반응이었는데 제가 봤던 건 뭐였냐면 그 아이폰 SE, 그러니까 저가형 아이폰에 들어간 칩이 A15 칩으로 아이폰 13에 들어가는 건 같은 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아이폰의 저가형 모델의 성능이 삼성의 프리미엄 폰보다 더 좋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창피합니다.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 성능도 이만큼 비슷하다고 했는데 삼성 거는 그 기능을 못 쓰니까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고 그러면 아이폰의 저가형 성능이 거의 이만큼이 더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 그래 애플은 좀 인정해 주자 그래서 아이폰이 있고 그다음에 갤럭시의 프리미엄 모델의 S가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 SE 저가형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의 A시리즈 저가형 모델이 있고 이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폰 고가형, 아이폰 저가형, 삼성 고가형 이렇게 되는 모양새가 돼요. 성능 면으로 따지고 보면 그리고 지금 스스로도 극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퀄컴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통신용 칩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걸 갖다 썼는데도 발회를 못 잡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삼성이 더 이상 뭘 할 수 있냐라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심각하네. 이게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예전에는 반도체 성능을 얘기할 때 공정, 몇 공정에서 만들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10나노 공정, 7나노 공정, 5나노 공정 이렇게 세대를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공정으로 따지다 보니까 5나노 밑으로 내려가는 공정에서 거의 지금 그 뒤에 왜 안 되는지는 말씀을 드릴 건데 5나노 밑으로 잘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처음으로 공정을 3년 동안 5나노 공정, 똑같은 공정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애플은 그걸 설계를 스스로 잘해서 그 한계를 극복해버린 거고 삼성은 스스로 엑시노스로 그걸 극복을 못해서 스냅드래곤 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극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그전에 다른 데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반도체가 성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느꼈을 때 애플은 직접 반도체를 설계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가 돼버렸고 삼성은 GOS를 깔았다. 이른바 약간의 치팅 같은 느낌을 하게 됐다. 그러면 지금 마케팅적인 판매가 됐든 아니면 안드로이드 진영에 더 이상 프리미엄 폰이 없기 때문에 그렇든 21 판매가 얼마 안 돼서 그렇든 S22 자체의 판매는 그럭저럭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삼성이 그 다음 모델, 그 다음 모델, 그 다음 모델로 갔을 때 과연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봉착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이게 SE가 저가형 모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디지털 세계에 적응이 많이 돼가는데 디지털 전환이 진짜 빠른 동네가 개발도상국입니다. 거기는 선진국보다 디지털화가 덜 진행이 돼 있었고 코로나를 좀 더 방역이 잘 안 돼서 힘들게 겪었기 때문에 모바일 환경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전에 여기 말랑말랑 기자실하는 고영경 교수님이 동남아 전문가시잖아요. 그분한테 동남아 모바일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거기는 카카오톡 그런 거 잘 안 된대요.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답니다. 카카오톡조차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별로 안 좋은데 거기에 무거운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작동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기능은 아무것도 없는 위챗. 중국 거 그냥 평평평 그냥 그것만 하는 거. 메시지 기능만 있는. 그렇죠. 이게 스마트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카카오로 많은 거 하지 사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괜찮아요. 한국은 워낙 좋은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잘 작동을 해요. 그런데 동남아 시장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동남아 시장에 지금 배달이 됐든 카엘링이 됐든 톡이 됐든 OTT가 됐든 이런 게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스마트폰의 성능이 프리미엄급인 저가형 모델이에요. SE가 이제 동남아에 퍼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삼성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프리미엄 제품이 마진이 많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삼성은 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 브랜드의 마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저가형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오히려 판매량도 많고 마진도 괜찮아요. A시리즈 같은 거? 네. 그래요? A시리즈. 우리나라만 생각하니까 그게 누가 쓰나 그런데. 네. 그런데 이 시장에서 프리미엄급의 성능을 내는 필요한 기능 정도만 갖추고 있는 스마트폰을 애플이 내놓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삼성 갤럭시 GOS 논란 한참 있을 때였거든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성능 좋은 프리미엄급의 성능을 내는 저가형 모델을 내놨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삼성의 반도체 설계 쪽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굉장히 큰 난제로 작동을 했어요. 아니,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가 메인인 회사고 애플은 핸드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유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까 뭔가 잘 가던 추세에서 벽에 막혔을 때 삼성은 그 다음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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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하는 거를 그래서 울트라줌 100m 어떨까? 새로운 첨단 기능을 넣으면 어떨까? 삼성 갤럭시는 항상 세계 최초의 기능들을 선보이면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진짜 잘 설계해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차곡차곡 차곡 쌓아왔던 게 지금에서 차이가 확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그대로 연결시켜서 파운드리로 넘어가 볼게요. 요새 삼성 파운드리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조금씩 조금씩 소문이 돌아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컨비덴셜한 주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흘러나온 얘기 정도를 듣게 되시는데 이게 파운드리는 삼성 주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던 게 이게 삼성이 원래 주가 PBR 기준으로 보면 대충 1.2에서 잘 되면 2배 이렇게 움직이는 회사예요.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 한 2배까지도 가고 그게 반도체 경기가 진짜 안 좋다 그러면 한 1.2배 그게 한 6만 원 초반 이쯤 돼요. 그리고 이 위의 점이 한 9만 원, 10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파운드리가 잘 돼서 세계 1위인 TSMC를 어느 정도만 따라갈 수 있으면 이 2배의 벽을 뚫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작년에 12만 원, 13만 원. 그게 2020년 분위기였죠. 2020년 분위기. 그게 12만 원, 13만 원 얘기가 나왔던 거군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가고 나가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에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변곡점이 쇼트트랙 할 때 무조건 전속력으로 달리지 않잖아요. 적당하게 뒤에서 타이밍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푹 넘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삼성은 이전에 한번 7나노 때 그걸 했었어요. 7나노 때 뒤에 이렇게 따라가다가 슉 넘어가야지라고 해서 앞에 거를 쫙 내놨거든요. 근데 이걸 못 버티고 역전을 댔어요. 그리고서 그 다음 기회를 3나노로 보고 있어요. 3나노가 됐을 때는 TSMC보다 앞서간 아키텍처를 가지고 슉 넘어가야지 이게 될 거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12만 원, 13만 원 얘기를 나왔던 건데 이게 사실 3나노 양산 일정이 올해 상반기입니다. 삼성의. 상반기.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네,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안 되더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어렵대요. 3나노 가니까 이거는 5나노하고 아예 그냥 게임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뭐가 제일 어려운가 그랬을 때 이것도 이건데 3나노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만드는 건데 이 웨이퍼를 자르고 그걸 갖다 붙이고 거기 전선 연결하고 뭐 이런 게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이거를 붙이는 이른바 백엔드라고 불리는 후공정들이 있거든요. 이게 못 받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TSMC는 어땠냐면 3나노를 안 가고 거기서 맨날 무슨 방망이 깎는 노인처럼 5나노에서 그거 맞춘다고 후공정을 계속적으로 고도화를 계속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하우스 등으로 생태계가 굉장히 넓잖아요. 고객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공정 하나하나 그냥 거기다 전선 하나 어떻게 끼는지 이거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인 그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수율이 엄청 좋아지고 5나노까지는 근데 3나노로 가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공정으로 될까? 이거 우리가 후공정 이만큼까지 쌓아왔는데도 될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삼성에서는 전입 미답의 3나노를 글로벌 레벨로 도전해보겠다고 하고 도전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후공정 아무도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별로 쳐다보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10나노 공정 이하에서 쓰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이즈만 줄여서 적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공이 약하다 보니까 앞에가 치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받쳐주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방식대로 야 돈 밀어놓고 사람 갈아 넣으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또 프론트단에 있는 고위 입문들이나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거는 TSMC는 복잡한 설명은 제가 이전에 한번 언더스탠딩에서 드린 적이 있었는데 TSMC는 핀팻이고 우리는 GAA야. 이 얘기는 들어보셨죠?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놓은 봤잖아요. 사람들한테 되게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해하기가 좀 좋아요. 뭔가 기술이 다르대. 그걸로 넘어갈 거래.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가서 많이 홍보를 하고 이걸로 IR을 하고 그리고 정작 이걸 구현해냈을 때 이게 되더라도 뒷받침이 되는 기반 기술들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진짜 3나노를 먼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TSMC도 여기서 되게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TSMC도 안 돼요. 삼성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기반 기술을 쌓아오고 있었던 회사하고 거기서 가장 먼저 하는 거 가장 섹시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기반 기술이 약하다는 게 새로운 국면에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게 3나노는 전입 미답의 영역이라 뭔가 참고할 만한 여지가 없어요. 다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그럼 소재를 어떻게 가져갈 거며 후공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며 스스로 고민하고 프론트로 뛰어야 되는데 패스트 팔로워만 했던 문화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대표적인 빅테크 최고의 기술만을 원하던 최고만 갖고 오면 우리가 다 살게요 했던 엔비디아라든지 콜컴이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얘기 안 하고 우리 상공정까지 필요 없고 오공정이라도 잘 깎아주시면 우린 이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아까 이 경쟁은 나노수를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고객들이 아이고 나노수 안 가도 되니까 오공정이라도 잘 깎아주세요. 그러면서 오공정을 차분하게 잘 깎고 있는 TSMC로 물량이 또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우리는 3나노입니다 여러분 하면서 고객들을 쫙 모아 써야 되는데 고객들이 글로 안 가고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는데 저기 5나노 잘 깎는 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엔비디아가 자신의 최신 팁 H100이랑 이런 걸 내놓으면서 5나노에다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고객들은 항상 선당공정 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갈라 그러는 건데 그 고객들이 이제 슬쩍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세대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과거에 삼성의 방식으로 해왔던 그 돈 밀어넣고 자본 밀어넣고 그 다음 기술 그 다음 기술을 빨리 빨리 1년 2년 3년 안에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방식이 이 얘기 좀 인상적이었는데 장수는 과거의 전쟁과 싸운다는 말이 있대요. 옛날에 성공 경험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3단원 이하로 가게 됐을 때 과거의 전쟁 방식이 하나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딘가에서 조금조금하게 삼성 내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저런 걸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전쟁을 하는 장수 입장에서는 야 그거에다가 우리 지면 어떡해? 우리 그거에다가 지면 어떡해? 안 돼. 안 돼. 과거에 우리가 이겼던 방식 이겼던 방식 이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안 나오는 전입 미답의 영역에서는 야 그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하자.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하자.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하자라는 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순간까지 왔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삼성의 전설을 만들어왔던 그 인력들이 그 거기에 최고 위치에 계신 분들이 세대교체에 대한 그 압박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아 심각한데 아 전체 세대교체를 한번 싹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항상 승리를 해왔던 그 장수를 교체를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다양한 전투를 만들어 왔던 그 전략가들을 내세워서 설사 지더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의 어떻게 보면 삼성 스타일의 성장의 어떤 경로가 먹히냐 이런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패스트 팔로워 하면 돼 우리도 사실은 몇 년 전에 삼성에서 시스템 반도체 1등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해왔기 때문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장수뿐만 아니라 관전자의 입장에서도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걸 신뢰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진도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까 스마트폰의 칩 본질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고 반도체의 제일 본질적인 문제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제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준비했지 못하는 얘기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전망인데 이 부분에서 펀더멘탈하게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하반기에는 무조건 반등한다는 확신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돈을 잘 버거고 세계 1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탄력적으로 위로가지 못한다는 게 있고 그럼 지금 미국에서 이 와중에도 올라가고 있는 회사들과 또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께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께 경고의 말씀을 드렸던 경로의존성 이거 우리 탈피해야 된다. 이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의 트랩에 빠지지 말라. 정프로의 오늘 말씀입니다. 조만간 그걸 가르쳐줬던 분이 다시 오십니다. 아 그래요? 김두월 교수가. 아 고맙습니다. 그래요? 3%에 다시. 아 그건 참 콘텐츠 좋았는데. 아 하여튼 삼성전자. 이거 주주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실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좀 희망이 보이는 단서는 아직은 별로 안 보입니까? 희망이 보이는 단서는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공과 승리를 하는 공식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거는 쉽지 않아요. 여기서 이걸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고. 그런데 이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지금 세계 1위 할 거냐 2위 할 거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습게 볼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조금 속도가 지연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무슨 하류 기업으로 전락하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번 진짜 스스로 깨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는 거에 시발점에 뭐가 있냐면 자본의 재배치가 있는 거예요. R&D와 주주. 주주환원. 이렇게 과감한 자본의 재배치부터 시작하면 되지. 자본 재배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얘기가 오늘 지나서 안 되는데. 자본 재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김포로님 말씀하셨던 주주환원과 관련한 자본 재배치가 나오고 이 자본 재배치는 자본을 주주한테 돌리는 자본 재배치잖아요. 또 하나의 자본 재배치는 지금 쌓여있는 자본을 신규 M&A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자본 재배치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에 관한 어디에서도 듣기 쉽지는 않은 이야기. 삼성전자를 응원하니까 사실 아까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고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자본 재배치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경쟁사인 애플입니다. 거기는 진짜 물건 팔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주주들 나눠주는 거는 세계 1등이에요. 정말 세계 1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주주들한테 뺐지. 주식을 뺐어서 태워버리지. 그렇죠. 돈 주고 뺐잖아. 돈 주고 뺐지. 심지어 대출받아서 주주들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권순우 기자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